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휘예진이고요. 이번에 에이블리와 함께 촬영을 해봤습니다. 좋아하네? 에이블리 화이팅! 좋아하네! 제가 오빠한테 미안한.. 미안해지게. 너무 괴롭히고 있었는데. 왜 미래랑 친해지셨나요? 네.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좋으셔가지고 재밌게 촬영하고 싶습니다. 하십니다. 이게 아빠 점프스트 좋아하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승욱입니다.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요즘 일하시는 거거든요.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것을 같이 작업하게 될 때 굉장히 기운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자 김비경입니다. 다 배려해주신 덕분에 재미있게 잘 찍었던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에이블리 화이팅! 선배님들이랑 너무너무 재미있게 찍었어요. 상황들도 다 재미있고요.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난 에이블리 좋아하네? 좋아하네?